오늘 매니저가 들고 온 것은 불황의 강한 기업을 오늘 들고 왔는데 지금 보면 제가 누적 승률 9월달에 지금 100%가 넘어섰습니다. 이번 9월달에는 한번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을 갖다 이제 그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목표가를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 수정을 해서 15,000원을 제시했는데 오늘 15,300원을 찍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음봉에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 정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제가 보기에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것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또 갖고 있는 종목들을 또 추가적으로 리뷰를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이 종목은 오늘 어제 음봉을 캔들로 보면 음봉 캔들의 대량 거래가 형성해서 오늘은 빠지지 않고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상당히 매물대를 소화하는 잘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현대차도 지금 실적이 이번에 숫자를 찍혔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역시 월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결국은 주가 상승에 영원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여전히 보유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어제 우리 지수가 밀리면서 오늘 어제는 좀 빠졌지만 오늘은 양봉으로 바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노려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전반적인 시황이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25조를 넘어가는 그런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시황과 맞물려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직전 저점을 깨고 즉 2350 밑으로 계속 밑으로 2200도 깨고 내려온다면 셀트리온도 그럴 때는 우리가 방어적으로 할 필요 있다. 전략을 방어적으로 할 필요 있다라고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먼저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8만 1,600원입니다. 8만 1,600원이고 회사 이름은 기아가 되겠습니다. 기아를 제가 오늘 들고 왔던 키워드는 뭐냐면 불황에 강한 기업이 되겠죠. 이 회사는 지금 현대차와 더불어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아처럼 이렇게 실족도 탄탄하고 주가 이격도 적은 이런 종목을 우리가 좀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아를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기아입니다. 기아. 우리 첫 자료 준비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요즘에 환율이 이번에 천장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1,388원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환율 시장에서는 심지어 1,389원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N와 N달러 같은 경우는 N와는 달러 대비 무려 144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지금 약간 좀 위기의 부분들이 그런 어떤 징후가 환율 시장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도 이렇게 기아처럼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이렇게 실적이 찍히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도 작년 대비 지금 약 한 지금 현재 한 2조 정도 숫자가 더 증가해서 86조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지금 더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2023년에도 계속 추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됩니다. ROE가 되겠죠. 이렇게 제조업체 기아처럼 중후장대한 이런 자동차 더군다나 제조업체가 자기 자본 대비 16.8% ROE를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익성이 좋은 것입니다. 이 정도 자기 자본 대비 ROE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퍼가 4.9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자기 순위에게 한 10배 정도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을 준다면 여기 4.9배에서 4.9배니까 주가가 여기서 2배도 더 갈 수 있는 상당한 그런 저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만 보시면 제가 이번에 또 환율을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는 좀 마음 먹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 상태를 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게 볼린저 밴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두꺼운 석선을 보면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120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바로 환율이 급등을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때는 거기를 막고 내려왔지만 거기 이번에는 그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저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1700원도 가지도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정도로 환율이 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아하고 현대자동차는 그 환율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시황이 악화되더라도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최후의 보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어떤 기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이 없이 바로 가격 전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9만 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선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